매물 번호 y-185 소재지 거제시사 등면 1000공리 건축물 정보 벽돌 구조 면적 토지 1인 5평 248제곱미터 연면적 21평 70제곱미터 세용승인일 1998년 3월 30일 매매금액 1억 6천만원 건축물 방향 남서향 거실 기준 내부구조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1개 다락창고 총층수 1층 남방수도 기름보일러 상수도 일반관리비 개별 세용량에 따라 부과 입주 가능일 즉시 입주 주차대수 일대 거리 형태 매매 매물 설명 해당 매물은 거제시사 등면 바닷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 매물입니다. 바닷가까지 걸어서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택의 컨디션은 약 50%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 옥상에서 바다표가 나오며 집 근처에 방파재가 있어서 생활 낚시 또는 배를 정박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영시청과 거제시청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통영생활권이 더 편하고 좋을 것으로 생각이 판단됩니다. 주인께서 처음에 내놓으셨던 금액에서 4천만원 정도 금액을 낮추셔서 합리적인 가격대까지 내려왔으니 해당 매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주택 옥상에서 4천만원 정도 금액을 낮추고 있습니다. 주택 옥상에서 4천만원 정도 금액을 낮추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